저의 현대차가 제가 끌기 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?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지금 자차가 있습니까? 그러면? 아 차 있었는데 저를 살려주고 차가 대신 떠났습니다 아 사고가 났었어요 실제로? 네 아 근데 차가 폐차자 정도인데 안 다쳤다는 게 차가 실례지만 저 아반떼였어요 아반떼데 아반떼 폐차 될 정도인데 와 현기차 다시 보는 현기차 저는 부담이 없으니까 차 있을 때 편하고 좋긴 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BMW가 최고라고요 BMW가 최고라고요 BMW가 최고라고요 돌아가면 그릴라인 얼굴은 버스, 매트로, 워킹 그죠? 그죠? BMW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? 좀 일찍 나가서 버스에서 어차피 자면 되니까 운전하면 졸음운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앞으로는 뚜벅이를 살려고요 저한테는 뚜벅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차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차가 있으면 좋아서 그게 돈을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보험료, 기름값 이런 거 하면 정말 돈 못 모아요 차는 나중에 정말 여유가 생기실 때 차는 게 제일 좋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버스 버스에 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옆자리, 내 자리인데 막 내 자리 안 앉으면 어? 왜 내 자리 안 앉지? 나 뭔가 되게 나한테 냄새 나고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자리 다 쳤는데 네 자리에만 앉으면 이제 너가 나한테 냄새 나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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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